Hello everyone! Good to see you again! Welcome, welcome, welcome to this amazing English TOEIC world!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TOEIC 강사 조정현입니다. 자, 제목 화면 보셨죠? 이번에 준비한 강좌는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Orientation이라고 나와 있죠? 두둥! 바로 요겁니다. 한 달 만에 TOEIC 800 탈출하기, TOEIC 1000 1문 800 finish.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이. 이 지난번에 따끈따끈 오픈했던 강좌는 노란색 교재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600 finish였는데, 이번엔 두 단계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800 finish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한 달 만에 TOEIC 800 점을 탈출할 수가 있어요. 600 점 때 finish 교재를 통해서 아, 나 이제 600 점은 넘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셨던 분들 거기에서 안주하시면 안 되겠죠. 아, 이 왕 TOEIC 시험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봐야지 내가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어야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게다가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달 만에 라고 나와 있는데 20강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만약에 매일매일 들으시면 20일 만에,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완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800 점 때를 노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For whom? 누구를 위한 교재인가? 누구를 위한 강좌인가? 라는 질문이죠. 일정 기간 이상 TOEIC을 준비한 수험생 여러분들이시죠? 그죠?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공부를 해봤고 한 달은 뭔 말이에요? 제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한 게 언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 제가 정말 1년을 혼자서 쭉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시험을 봐봤는데요. 이게 처음 점수는 분명히 바닥을 찍었지만 점점 시험 횟수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서 늘다 보니까 어느새 600이 되고 600을 넘다 보니까 700까지 왔는데 720점을 딱 찍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도대체 그 다음에 시험을 봐도 그 다음에 시험을 봐도 그 다음에 시험을 봐도 집중력은 바닥나게 생겼는데 더 이상 시험 점수는 오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수험자들께서 같이 이렇게 격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체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공부를 하시면요. 다이어트를 해봐도 아시겠지만 저는 다이어트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하루 굶고 이틀 굶고 하다 보면 확확 빠져요. 그러나 어느 정도 빠지다 보면 정체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체기가 오면은 계속 몸무게는 변함이 없고 더 이상 빠지는 것 같지도 않고 하면 어떻게 되죠?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대로 고꾸라져버리고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의 본능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토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혼자서 주 공부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목표한 그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정체기를 견뎌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정체기를 견뎌내기가 정말 기간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정신적으로나 너무나도 부담이 크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저와 함께 진행을 하는 거죠. 정체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다시 나의 이 꼬끄라질 뻔한 그런 없어진 그런 자신감 좌절 모드에서 다시 자신감의 날개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에 LC 파트가 있고 그리고 RC 파트가 있는 건 당연하죠. LC 파트를 제가 맡고 RC 파트는 김기훈 선생님께서 다뤄주시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LC에 있는 Part 1, 2, 3, 4 부분을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600점대 피니쉬 교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Part 1, 2의 문제 유형을 보는 것이 600점대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유형은 다 아시잖아요. 시험도 봐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자꾸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주 틀리는 문제의 유형들을 틀리기 쉬운 문제의 유형들을 해결해 보려고 전략적으로 정말 기출이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해 보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 다음 Part 3 and 4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 훈련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히 고득점으로 가기 위한 열쇠는요. Part 1, 2에서는 정말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라도 혹은 두 개라도 틀리면 이미 나는 800점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틀려서는 안 되므로 틀리기 쉬운 문제의 유형들을 싹 잡아볼 거고요. 그 다음 Part 4하고 Part 3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이도가 높아지죠, 요즘에. 그리고 집중력도 너무 힘들고요. 그 다음에 영국식 영어, 호주식 영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자가 필요한 파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익 천일문 800 피니쉬에서는요. 영국식 영어, 호주식 영어로 성우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의 MP3, 5만 계속 들으셔도 저와 함께 강의를 계속 진행만 하셔도 어느 정도 귀가 뚫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Listening의 Part 3, 4에 취약한 점들을 분명히 보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그 속도도 저와 함께 들으시면서 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중요한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 부분에서 답이 나오는데 여긴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흐름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Paraphrasing, 뭔지 아시죠? 하도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Hectoric이며, 토익 600이며, 여러 가지 강좌에서 제가 항상 Paraphrasing 연습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Paraphrasing 연습하는 파트를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곧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토익 111문 800 피니쉬의 Part 1, 2, 3, 4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핵심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단기간에 토익 800점 이상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치만 해서는 안 되겠죠. RC파트도 같이 보완을 해주셔야 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은 이와 같이 Part 1, 2, 3, 4 각각의 파트별로 중요한 내용을 나눠 놨고요. 중간에 민팅 테스트를 스스로 풀어보신 다음에 이쪽 한번 보세요. 챕터 2 LC Paraphrasing 집중 훈련이라고 나왔습니다. Paraphrasing, Paraphrasing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Paraphrasing을 어떻게 훈련하라는 거야? 아직도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파트를 통해서 이 두 번째 챕터를 통해서 Paraphrasing 익히기 문제를 정말 많이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강좌를 통해서 쭉 학습을 하시면 아, 이제 Paraphrasing 하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 자신감을 더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저와 함께 진행하는 토익 천일문 800 피니쉬의 LC Party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열정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 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봬요. See you soon. Bye-bye. Bye-bye. 감사합니다.